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공부 이지 일렉트리 그리고 방정식 아까 전해부터 3x는 y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미지수예요 미지수 미지수 미지수는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정해져 있지 않은 순데 그러면 만약에 x를 1로 정하면 y값은 3 곱하기 1은 y값은 3이니까 x를 2로 정하면 y값은 6 이렇게 미지수를 정하게 되면 값이 특정되어 집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파인애플이 이렇게 있네요 물음표 이건 등식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겠죠 파인애플 3개 더하기 값을 몰라 그런데 오른쪽은 우변은 5개네 그럼 x값은 뭐죠 당연히 2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배웠던 등식을 사용해 봅시다 3 플러스 x는 5 등식에서는 왼쪽 오른쪽에 똑같이 빼면 똑같이 더하면 똑같이 곱하면 똑같이 나누면 어차피 등식은 똑같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해봅시다 3하고 마이너스 3 하면 없어지죠 그러니까 x만 남고 5 빼기 3은 2죠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원리가 들어있는 건데 딱 봐도 이거는 아 x는 2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등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등식을 이용한 거지만 여러분들은 그 개념이 박혀 있어 가지고 바로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제는 원래 여러분들이 해봐야 되지만 한 두 개만 해볼까요 예제에 2번 해봅시다 x 플러스 8은 5 그러면은 좌변 우변에 뭘 해야 좌변에 x만 남을까요 x만 남기게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좌변 우변에 마이너스 8을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8 하면 이거 없어지죠 마이너스 8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등식이 있는데 좌변 우변에 똑같이 빼주면은 그 등식은 그대로 성립한다 예제 1번 한번 해볼게요 예제 1번 3분의 2 x는 x 마이너스 3 여기서는 살짝 스킬이 필요해요 여기서 우리는 x 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x 값 x 값을 구하고 싶으면은 x 값은 좌변에 놓든 우변에 놓든 한 곳에 모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3분의 2 x 좌변 우변에 마이너스 x를 해봅시다 마이너스 x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거랑 여거랑 없어져 버리죠 x랑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3이 되고 3분의 2 x 마이너스 x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계산을 하면은 x랑 x 똑같이 묶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계수 3분의 2 마이너스 1 x 이렇게 묶어 줄 수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 x랑 똑같은 거예요 마이너스 1 곱하기 x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3분의 2 마이너스 1 이렇게 묶어 주고 x 이거 아까 뭐였죠 동류항 동류항이고 그리고 계수를 묶어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3이고 이거 계산하면은 3분의 2 하고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죠 그리고 x 마이너스 3 좌변이 마이너스 3분의 1 x인데 어떻게 하면 x만 남을까요 어떻게 하면 x만 남을까요 여기에는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x만 남기고 싶은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한 번 더 곱했고요 그리고 여기 3분의 1이 있죠 3분의 1에 3을 곱하면 1이 돼요 3분의 1 곱하기 3은 1 4분의 1 곱하기 4는 1 이러니까 마이너스 3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정리해보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곱하니까 플러스가 됐고 3분의 1 곱하기 3은 1이니까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1x는 x죠 그래서 x가 됐고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가 돼요 3 3은 9 그래서 플러스 9가 되죠 1에서 x는 9예요 사실 이런 거는 계산기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계산기로 하면 되겠지만 이거를 계산기로 넣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은 좀 머리에 담고 기출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런 기본적인 거 사실 이거는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1학년 수업 잘 들으면 이거 다 할 줄 알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걸 하지만 좀 수학을 많이 놨던 분들은 이거를 못하세요 저희 아버지도 못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리하게 되면 나중에 전기과 그런 학생들하고 비슷해지니까 쉽게 관연도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대학생들은 이 개념에 대해서 99%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공부하면 전기기사 공부하면 전기산업기사 공부하면 금방금방 따는 거예요 수학에 대해서 돼 있으니까 저희는 아직 수학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하는 겁니다 이제 또 공부를 해볼게요 아까 전에 처음에 나온 게 있어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다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3 3은 9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3 곱하기 3분의 1은 1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안 배웠지만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뭘까요 저희는 이거를 다 풀 수 없어요 전기 개념도 안 돼 있고 전기기사 기출문제가 있으면 전기 개념이 당연히 들어가죠 그런데 수학 공식이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수학 공식 1 수학 공식 2 어떤 거는 세 가지 개념의 수학 공식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수학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러면 수학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거듭 제거해야 되는 건데 이런 등식이 있죠 등식이 있는데 2를 곱해주고 좌변 후변에 2를 곱해주고 루트를 해준 거예요 루트 저희가 지금 루트 개념을 안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거는 루트 제곱근 이게 나와야지만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양옆에 똑같이 2를 곱했고 두 번째는 루트를 씌웠다 이거를 똑같이 하니까 좌변 후변을 똑같이 곱하기 2하고 똑같이 루트를 씌워가지고 등식은 성립한다 이것도 등식이죠 등식 여기에 시계에 양변에 분모를 곱한다고 했어요 분모를 곱한다고 했어요 분모를 곱한다는 것은 분모는 여기서 S 플러스 1 S 플러스 3이에요 1에다 S 플러스 1 곱하기 S 플러스 1 가로 치고 S 플러스 3을 곱하면 1은 어차피 3 곱하기 1은 3이에요 어떤 거를 곱하면은 그건 그 값이 되는 거예요 1에 S 플러스 1 S 플러스 3 곱하면 S 플러스 1 가로 치고 S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고 7분의 3에 7을 곱하면은 분자만 남아요 이 식에 분모를 곱하면 S 플러스 2만 남습니다 이렇게 되죠 0에다 S 플러스 1 이거를 곱하면은 그대로 0이 되죠 등식에 모든 항에 똑같이 곱하면은 그대로 됩니다 이거는 등식이 성립합니다 등식 아까 전에 등식의 세 번째 성질이죠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방금 같은 문제는 같은 수가 S 플러스 1 S 플러스 3을 곱한 거예요 문자를 곱해도 돼요 저희는 등식을 배웠으니까 등식에 관련된 것만 할 거예요 여기서 힌트를 어떻게 얻느냐 미분방정식을 표현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힌트를 어떻게 얻느냐 여기 보면은 2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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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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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O랑 2I가 분모에 있지 않죠 지금 2O랑 2I 분모에 있지 않아요 2O 5분의 3 2O 5분의 2I 뭐 이런 식으로 2O랑 2I가 분모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식을 보면은 2I가 분모에 있죠 2I를 분자로 올려줘야 돼요 분자로 올려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2O S 2I S 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2I를 분자로 올려줘야 돼요 2I를 그러면은 여기라도 2I S를 곱해주고 여기다도 2I S를 곱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나눠지니까 2O S만 남죠 좌변은 이걸 좌변이라고 했어요 이건 등식이라고 했어요 등식 이거는 당연히 무변이겠죠 이렇게 는 하고 2I S를 곱하면 이건 분자에 곱해지죠 S제곱 plus 3S plus 1 그러면 2O랑 2I가 분자에 있어요 분자에 분모에 있지 않고 위에 있잖아요 위에 그리고 또 여기 여기 부분을 똑같이 좌변에 곱해봅시다 똑같이 분자에 있는 걸 S제곱 3S 플러스 1 여기다도 곱해주고 여기다도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1 곱해주면 여기 딱딱 똑같으니까 없어져 버리죠 어떻게 없어지냐 3분의 X 곱하기 3은 X예요 딱딱 없어지니까 이걸로 똑같은 거예요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1을 똑같이 좌변 우변에 곱하면 등식의 성질 아까전에 3번 좌변 우변에 똑같이 곱해주면 똑같다 어차피 등식은 똑같다 그럼 이거를 곱하면 곱하기를 좀 생략하고 EOS 곱하기 생략하면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1이 되겠고 여기는 이거 이거 없어졌으니까 EIS 가 되겠죠 그래서 이 풀이가 그거예요 여기 부분이 그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보기 딱 보니까 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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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O 다 분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를 해준다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수학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 대학생들은 이거 다 할 줄 알아요 아 이거 딱 보면은 음 이거를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정리를 했구나 그래서 EOEI를 분모에 있는 거를 없애버리자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저희는 이렇게 자세히 하는 겁니다 음 음 이건 쉽네요 이건 쉽네요 여기는 V가 이런 공식이 있는데 V 넣어주고 P 넣어주고 X 넣어줬다 끝 이거는 대입이죠 대입 넣어준다 다시 한번 대입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은 OX Y라는 식이 있는데 함수가 있는데 X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을 넣어서 Y는 2 이게 아니다 OX의 값을 괄호 쳐주고 곱해준다 그러면 그러면 마이너스 15 Y 마이너스 그대로 하나 내려오고 3, 5, 15 이렇게 괄호를 치고 곱해주는 거예요 대입 괄호 치고 곱해준다 이거는 공식인데 CO 이거를 먼저 외워주고 CO랑 입실론 S를 값을 여기서 딱딱 파악한 다음에 그냥 넣어주면 돼요 넣어주면 된다 아 이거는 살짝 어려운 문제지만 한번 해볼까요 흐름만 한번 알아볼게요 좀 잘하는 사람들이 푸는 건데 이거를 식을 이용해가지고 이 회로를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전기적인 지식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R1 값을 구하는 거죠 R1 값을 구하는 거다 I가 똑같이 곱해져 있죠 등식의 성질에 따라 똑같이 I를 나눠줘요 여기다도 나누기 I 여기다도 나누기 I 그러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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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지죠 그래서 n분의 1 R1 R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R1의 값을 구하고 싶으니까 어떤 한 곳에 R1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R1, R1 분모, 분자에 있으면 안 돼요 다 분자로 바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R 플러스 R1을 곱해줍니다 대문자 R 플러스 R1을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거 이거 없어지니까 R1만 남겠죠 이거는 n분의 R 플러스 R1이 되겠죠 그럼 지금 지금 또 분모에 n이 있어요 n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양 옆에 곱하기 n을 하는 거예요 곱하기 n 이거 이거 하면은 없어져 우리니까 R 플러스 R1이 되고 n 곱하기 R1은 n R1이 되겠죠 저희는 R1 구하고 싶은 거죠 R1을 우변으로 다 넘겨봅시다 여기 단은 여기 단은 마이너스 R1 여기 단은 마이너스 R1 딱딱 없어지니까 R은 n R1 빼기 R1 여기서 동류항 R1 R1이죠 n 하고 계수가 n 여기는 계수가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1 R1 R 이렇게 되겠죠 R1으로 정리하고 싶어요 양옆에 n 마이너스 1을 나눠줘요 n 마이너스 1을 나눠줘요 n 마이너스 1을 나눠줘요 분모 꼴을 곱하는 건 나누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거 여거 없어지고 R1은 n 마이너스 1 r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 되네요 어렵죠 이거 이런 정리하는 게 좀 어려워요 이건 수학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필요한 게 또 여긴 수학이 좀 엄청 많이 필요했죠 저희 쓴 게 등식 등식 썼어요 똑같은 걸 곱해도 똑같다 좌변 우변에 똑같이 곱하면 똑같다 그리고 R1 R1을 한 곳에 모아준다 R1을 한 곳에 모아준다 R1은 이렇게 하면은 R1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스텝으로 좀 어려웠죠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는 나중 되면 될 거지만 지금은 좀 어렵다 여기서 올라가고 그럼 ! 한글자막 by 박정모 한글자막 by 박정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